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이마트요. 힘드시죠? 매스컷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11만원에 30%예요. 아 그래요? 좀 높네요. 그렇죠? 혹시 여유는 있으세요? 네. 여유는 있으세요? 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뭘 얘기하냐면 유통업이라고 하잖아요. 유통은 유통업이잖아요. 마트에 간다는 건 우리가 소비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비를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소비를 많이 안고 있잖아요.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면 이마트라든지 유통 관련주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져요.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판매가 많이 일어나거나 유통이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소비 자체가 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사람들 소비가 위축돼 있어요. 그런 직격탄을 받는 게 이쪽이거든요. 그런데 얘는 내년에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내년까지는 좀 여유가 되세요? 네. 네. 여유가 좀 되시면 좀 끌고 가야 돼요. 지금 굳이 팔지 마시고요. 손해보고 팔 필요는 없고요.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높은 가격? 높은데 샀다가 낮춰놓은 거예요. 아 그러셨어요? 네. 이거는 좀 내년 상반기까지 좀 들고 갈 필요는 있어요. 지금 굳이 팔지 마요. 지금 바닥라인이기 때문에요. 가격이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은 더 사지 마시고요. 좀 더 끌고 가는 전략이 필요해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내년 상반기 이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움직임이 올라올까요? 올라올 수는 있어요. 이제 가격이론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이 가격이... 더 사면 안 되고요. 더 덜 건데 괜찮으시겠어요? 가격은 싸요, 이 가격이. 가격은 싼데 좀 시간이 더 들 건데 괜찮겠어요? 우리 시청자님 기다릴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면 가격을 제가 한번 봐드릴게요. 그때 되면 좀 더 사놓고 기다리시면 돼요. 가격은 얼마 정도 되냐면 8만 원 나인 있죠? 시간이 8만 원 정도 올라오면 사세요? 그 전에 떨어지면 사면 안 돼요, 이 종목은. 바닥에 있는 자인은 가격이 올라오면 8만 원이거든요. 이게 매물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보면 여기 머리 위가 있고 여기 맞고 떨어지잖아요. TV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맞으면 가격이 뚝 떨어져요. 그런데 여기 맞으면 또 가격이 뚝 떨어져요. 여기 맞으면 가격이 뚝 떨어지죠? 이게 이제 바닥 삼천장이라고 그래요. 바닥에 머리가 세 개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 네 번째는 올라갈 확률이 많아요. 그때 좀 더 사면 좀 빨리 올라갈 거예요. 그때 8만 원이에요? 네, 8만 원 넘어가는 거 보고 지금은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매물대라고 그래요. 이게 삼천장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바닥 삼천장이라고 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이 자리를 돌파하면 네 번째 봉래선은 세게 올라와요. 이게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사시는 게 나아요. 지금 사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제 시세가 좀 낮고 돌파가 되는 순간에서는 거래가 들어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매수를 하면 되고요. 그렇게 우리가 그때 하시면 돼요. 그래도 기관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들어와요. 그건 뭐냐? 가격이 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들어오기 때문에 8만 원 넘어가면 사세요. 그 밑에 사지 말고요. 그때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좀 더 사세요. 그러면 이렇게 치고 올라갈 거예요. 그때 사시는 거예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